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스스로 해야 되나요? 그럼 누가 소개해 주시나요? 아니 지난번엔 그래도 집합은 자기가 챙겨 먹어야지 거들어 주시더니 그때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거들어 주지 완전히 세렝게티네 세렝게티라면 본인은 세렝게티에 사는 어떤 동물하고 자기를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 날아든다에서 날라온 마운틴 거릴라 황상민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정 패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오늘도 황비어천가 세날의 찌라씨 송명훈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쓰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웃집순입니다 미쓰고하고 이웃집순이씨 오래가기 힘들겠네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예를 보여줘도 그러게요 전혀 멘트를 스스로 창의적인 멘트를 칠 생각을 안 하는 동물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걸 빨리 넘어가려고 우리 인사는 여기쯤에서 마무리한 건데 지금 동물 얘기를 하라는 뜻이였어요? 아니면 동물이요 저가 맥을 또 못 잡았네요 아니 아직 두 분이 패널이시면서 이 방송의 어떤 매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거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패널을 바꿔라는 이메일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쇄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려줬는데도 지금 네 뭐 어찌됐든 하면 되지 뭐 그래도 본인들의 이 미모로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믿는 이거 참 안타깝네요 네 너무 조명이 어두운가? 이런 조명이 예쁘게 나오는데 너무 예쁘게 보여요? 아니 제가 눈이 침침해서 미모가 덜 보이나 싶어가지고 아휴 자 빨리 오늘 온 사연이네 그 넘어갑시다 도전이네 못 들어주겠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황심소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겐 대략 10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가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예전에 남자친구는 장난기도 많고 독특한 성격으로 유머러스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직장을 못 버티고 나오더니 점점 성격이 막혀가고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재취업 준비로 3년 동안 옆을 지켜왔는데요 이런 가부장적이고 꽉 막힌 면들은 대화로 풀어가면서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많이 싸웠고 또 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꼭 이럴 때 얘기를 해야 하느냐며 저를 탓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기는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바뀌었고 자기에게 맞춰가라며 자신 없으면 헤어지자고까지 얘기하더군요 여자는 남자에게 내조 잘하는 게 최고다 친구나 동료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놀지 말고 나에게 항상 복종해라 순종해라 힘들게 생활하는 남자친구랑 트러블 일으키기 싫어서 굳이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끔 만나면 원하는 걸 다 맞춰주며 3년을 지냈습니다 실은 한창 취업 준비 중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큰 실수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는 가진 고생을 하게 되었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헤어질 뻔했지만 전 울면서 미안하다고 붙잡고 매달렸는데 그때의 미안한 마음이 더해져서 남자친구의 비의를 잘 참으며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친구는 그때 일을 수시로 꺼내기도 하고요 몇 달 전 남자친구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 성공을 하였고 이제는 결혼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의 비의 맞춰주는 3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했고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또한 죄책감도 느꼈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에 담아두며 취업만 된다면 다시 얘기해봐야지 했는데 막상 취업이 되고 결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자기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더욱 내조에 힘을 쓰라는 말도 합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사랑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여자로 저를 고른 것 같고요 저는 죄책감과 무서움, 본인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화를 냅니다 이 무서움으로 이런 관계를 바꿀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이 익숙해져서 꾹 참고 그냥 결혼해볼까 싶다가도 남자친구가 저를 대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지만 말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속이 답답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아예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보살핌을 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함께 웃으며 대화도 많이 하고 싶은데 말도 못 꺼내겠으니 속이 상할 뿐입니다 이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어휴 이분은 결혼 생활 10년 하고 나서 이혼을 지금 고민하는 여성분의 사연인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의 입장에서 순희씨에 네,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연을 들으면서 무슨 화가 나요? 왜요? 아니 결혼 한 10년 차 부부 결혼한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수준은 맞죠? 네, 아니 나 진짜 이놈이 인간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는데 애도 있고 참아야지 뭐 이렇게 결론은 나는데 그렇죠 아니 결혼도 하지도 않았고 네 왜 여기에 이렇게 이 남자한테 목을 매나 아니 이분이 왜 그렇게 눈치를 보시나 그렇죠 안타까워요 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남자친구 취업할 때 아주 큰 잘못을 하셨다고 네 저게 무슨 잘못일까 생각을 했는데 혹시 바람을 피셨나 그렇죠 그렇죠 어? 나 맞춘 거야? 아니 난 그렇게 안 봐요 아니 아니 불거보다도 뭔가 돈과 관련된 얘기 내가 보기에 자정료를 한 천만 원어치 사서 남자친구 카드로 끄는 거야 네? 자 아 다단계? 그렇지 아마 취업 그럴 수도 있죠 취업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 급하게 물건을 땡기느라고 아마 남자친구 카드를 한 돈 천만 원 땡겨 쓰지 않았나 하는 그 예상을 할 수 있겠다 돈이 돈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결국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이리 맞고고 저리 맞고고 해서 땜빵을 해 준 거고 그것 때문에 일종의 흠이 잡힌 거죠 그때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이 다단계 사기에 걸려서 빚을 주게 되는데 그게 남자친구가 메꿔주던 또는 보통 결혼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뭐 결혼 생활 중에서 외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그걸 용서를 해 줬을 때 뭐 또 나름대로 부부 관계에서 그걸 잘 맞춰주려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상황에 있던 거의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네 근데 그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요 그 아예 원래 남자분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10년이면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의 사이클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물론 남자친구의 잘못도 있겠지만 여자분이 뭐 집착이라면 집착이고 미련이라면 미련이고 남자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떨어지지 못할 만큼 중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를 여자분이 이렇게 기간을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이거 좀 참고 하면 지난 시간 지금 여기서 내가 관둬버리면 시간이 그게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미스고 네 미스고는 그렇게 해요?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하죠 본인 절대 안 하는 거를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케이스가 여자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많아요 굳이 이렇게 돈 뭐 바람핀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랑 남자친구 뭐 사귄 지 한 3년 5년 요렇게 됐는데 뭐 자기 남자친구한테 싸우다가 맞았는데 나 솔직히 그 부분만 이 사람이 고치면 안 헤어지고 싶은데 그걸 고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그게 안 될 걸 알면서 굳이 그걸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사귀어 왔던 3년 5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투자해서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지고 있는 거 4대강 뚝을 못 트는 거랑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사연 주신 분은 지금 남자친구하고 결혼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연을 보낸 게 아니고요 남자친구와의 지난 10년 결혼 생활을 끝내려는 지금 이혼 상담을 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세요? 사실 헤어지고는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뭐가 가장 큰 걱정이고 두려움 그세요? 지난 10년 동안 이 남자한테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또 뭐가 경험이 없고 무슨 경험이 없어요 다른 남자라든지 다른 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데다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세상에 별 남자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산다고 할 때 이 남자보다 더 나쁜 놈은 찾기 쉽지 않다 뭐 그런 용기는 대단히 감사하지만 그건 용기가 필요 없어요 즉 이 사람하고 지내오면서 익숙해진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 마음 스스로 그거를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지금 남자친구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은 남자친구가 돈을 벌어주고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지금 생계형의 상황에 있다는 말인가요? 아직까지 생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자립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나 연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없이 뭔가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남자친구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프리랜스 일을 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러면 정작 남자친구한테 본인이 경제적으로 생계의 측면에서 의존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생계를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 제가 취업에 실패를 하고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은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남자한테 쭉 의지해왔던 게 사실인 거고 그 이후에도 제가 다시 제 스스로 독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지금 사연 주신 분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을 줬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본인이 프리랜스 하면서 남자친구는 재취업한다고 3년 동안 아무런 벌이도 없는데 그동안 쭉 해왔고 그때는 제가 제가 옆에서 프리랜스 역할을 해가면서 어찌됐거나 도와서 같이 지내본 거였고요 그렇죠. 남자친구를 어쩌면 더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버려먹여 살렸는데 왜 본인이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취업도 했고 가장으로서의 경제적인 주체로서 결혼을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같이 살아온 패턴대로 앞으로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안 살면 되지 그걸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 이 남자친구한테 투자해온 시간이 있고 제 공로가 있는데 그럼 본인은 투자만 없고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그걸 같이 공유하고 얻게 되는 거 아닌가요? 과정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남자친구한테 맞추고 비유 맞추고 또 그거 하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이런 거는 다 투자의 시간이 없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만 기대하면 되겠네요 저도 그랬으면 하는데요 남자친구의 태도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변하고 난 다음이라 너무 힘들어요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원래 투자를 할 때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혼만 하면 투자 끝 이제 소득을 얻는 그 시간으로 생각한다며요 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지난 10년 동안 또 평생 동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누가 언제 그걸 하라고 그래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 같잖아요 그럴 때 안 해도 되면 이라는 게 어떤 경우가 되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그런가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재취업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제가 기여를 했고 이미 제 나이도 30대 초반이 돼버렸는데 잠깐만 기여를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기여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런데 뭘 기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투자한 시간이라든지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상대방은 투자하거나 희생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무슨 본인만 나는 너한테 돈 안 빌렸는데 본인은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준지 아느냐라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왜 그 남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제가 제 돈 쓰고 제 노력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그 사람을 도왔는데? 그거는 그 남자 마음이죠 그걸 주네 그 남자가 별로 그 남자는 첫째 네가 내한테 고생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는 내한테 돈을 쓰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거를 한 거예요 내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넌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남자친구를 고생시킨 만큼에 대한 거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러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충분히 옛날에 남자친구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본인은 더 이상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보상을 받아야죠 남자친구는 본인이 전혀 보상할 생각이 없는데 보상을 줄까요? 안 준다고 하면 그건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 나쁜 놈인 거죠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지가 내 순정을 비롯한 내 모든 시간과 희생을 받아 먹고 다이아반지 하나 없이 그냥 떠나가는 김중배 같은 놈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질문을 하지 말고 나는 당신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너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상담하는 나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 남자는 태도로 바꿀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건 그 남자의 일이고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남자한테 너 내한테 잘해줄래 안 해줄래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남아있는 감정이 이게 애정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일종의 보상신인지 제 자신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네요 아니면 그 남자가 다시 예전처럼 나 잘해줬을 때처럼 또 잘해줄 거라는 기대가 좀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예전에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 인간이 그때는 서로가 학생이었거나 특별하게 남자한테 의지할 단계가 아닌 연애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까봤지만 하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고 자기가 먼저 사회에 나가게 됐고 취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실수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수가 남자 측한테 부채의 형태로 돌아간 거죠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 3년 가까이 옆에서 크게 경제적으로는 못 도와준 것 같지만 옆에서 그 성격 받아주고 보살펴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숙여가면서 지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10년이 다 된 거고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서로 관계가 됐는데 이게 처음에 10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날 때랑 결혼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송 작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결혼을 이야기를 못한 거는 경제적인 완성이 안 돼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취업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나름대로 마음에 들고 또 그냥 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되면 우리는 취업이 아 결혼을 할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리적인 조건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뭐를 느끼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이 완성되거나 어느 정도 충족돼서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내가 말이 통하고 이 사람하고 편하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새로운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니드가 생긴 거네요 그런데 그 상대만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본인이 송 작가가 생각하는 거는 마치 물리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이 1차 조건이고 그게 되면 이 심리적인 조건이나 서로 대화가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이게 2차적인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싸웠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잘못까지 들춰내면서 이때 유지되면 안 됐던 건가요 그렇죠 정리할 시점은 1차 보도 시점을 잘못 잡았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확히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아니야 언젠가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남자친구하고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본인이 잘하고 있는 짓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짓이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 왜 그런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니 내가 걔한테 나쁜 짓을 했거든 큰 실수를 처질렀거든 그 실수가 돈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데 한눈 판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거를 응급조차 지금 안 하고 실수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본인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혼자서 생각하는 실수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남자친구는 그 실수를 꼬투리로 잡아서 그렇죠 약점 잡아서 꼬투리로 깼죠 약점 잡아서 너 내한테 잘해 앞으로 잘해 그러면 그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이 공갈인질범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남자친구는 얘기했을 거 아니야 당분이죠 야 너 내가 그것걸 참아냈는데 너 이럴래?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하는 거지 남자친구는 그때 일을 수시로 꺼내기도 하고요 여자는 그러면서 계속 그래 우리 오빠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야 조금만 더 견뎠다가 우리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남자친구가 더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 그럼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면 이 여성분한테 더 잘해줄까요? 그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네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사회생활 결혼생활의 시작인데 정말 내조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번다고 치면 이 남자는 더욱 악질적인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간의 패턴으로 봐서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이 고생껏 행복 시작을 기대를 해요 애초에 잘못 산 복권이네요 이제 알겠어요 이거는 맞았어도 당첨 시기가 지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꽝이었어요 처음부터 꽝이었어요 그런데 그 꽝이 된 게 네가 잘못 사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오빠 내가 저 대박 복권소에서 사야 되는데 쪽박 복권소에서 산 게 내 잘못이야 말이 돼야 안 돼야 그러면서 황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저가 대박 복권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남자랑 참고 지내면 대박 복권이 될까요? 이 질문할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냥 빨리 제 갈 길 가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이거 꼭 박사님 입을 안 빌리더라도 우리 패널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동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엉덩한 소리를 계속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왜 미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여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 아니잖아요 남녀 간에 아니 10년이라는 남녀 간에는요 1년이라는 시간도 적은 시간이 아니고요 하루도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때때로 한 시간도 징글징글하게 긴 시간이에요 이건 뭔가 진짜 가슴에 와닿긴 하는데 도대체 지금 황 교수님의 어떤 그 징글징글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나 제가 존재해 궁금하네 중요한 포인트에서 벗어난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그랬을 때 이분은 진짜 자기가 던져야 될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년이든 10년이 아깝든 그게 지금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살 시간에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거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대체 본인한테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지 지금 10년 동안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10년 아니구나 한 3년 4년 동안 관계가 천여 개선 안 된 사람을 보고 개선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 지금 휴머니스트하고 아이디얼리스트인 거예요 생각이 많은 분입니다 모두들 이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근혜지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정치인에게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기를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은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나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나의 욕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그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서 지워내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아니 이전에 이명박에게 속았듯이 그렇게 계속 속지 않으려면 나의 욕망이 어떤 후보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규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은 분이네 휴머니스트 아이디어를 쓰는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셀프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성분을 살아있게 만들기보다는 계속 짓밟고 이 여자를 더 찌질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지금 이 여성분이 3년 동안 견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분은 사실 휴머니스트하고 매뉴얼도 높고 또 릴레이션을 높은 거로 봐서 이분은 이 남자를 제외하고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당히 쿨하고 매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박사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자친구하고 트러블이 만약에 생겼을 때 이거를 많이 싸우다가 힘이 남자친구랑 싸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 내가 고치면 남자친구가 나질 거야 내가 바꾸면 달라질 거야 이게 아주 전형적인 노예의 심리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하면 주인님이 나를 이뻐할까요 내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네가 제대로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주잖아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내 말을 잘 들면 내가 너를 이뻐해 줄 거잖아 조건이 난리네요 엄마가 애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널 이뻐해 줄 거야 똑바로 앉아 있어야지 엄마가 TV 틀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제 알겠죠 우리는 자라면서 노예가 되는 형태 항상 사랑이라는 건 조건이 붙는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내가 맞춰줘야 돼 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착각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다른 남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침을 해 주고 집안 살림을 잘하는 우리 남편이 술 좀 적게 먹고 사회인 이야기도 좀 절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겠지 했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걸 바라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지금 이야기하는 순희 씨는 휴머니스트거든요 휴머니스트가 집안일을 잘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하면 할 수도 없어 남편 입장에서는 돌아버려 그냥 벌리지 마라 그러게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차라리 집에 와서 기쁘게 나를 많이 하고 그냥 웃겨 네가 못하는 걸 애써서 하다가 더 짜증내고 맞아요 아주 돌아버려요 어설픈 제가 또 그런 노예 흉내를 또 내다가 그럼요 더 복잡해졌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지금 이분이 심리상태를 아까 제가 계속 결혼생활 10년을 끝내려는 이혼상담으로 제가 받는 거지 이 사람이 결혼해야 될까요 말해야 할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상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패널 분들이나 들은 전부 다 마치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 내지는 여자분의 미련을 이해하려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요 박사님 말씀 드리기 이건 단호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건 단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단호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호와 관련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단호가 여기 왜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해방한 노예들이 전부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 해방하면 행복했을 거야 다른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본인이 노예로 잡고 있을 때는 그 노예들이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야 노예는 주인이 할 때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풀려나서 더 악질적인 주인한테 잡혀가길 바랬지 나는 나는 악질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하신다 진짜 그래서 더 악질된 주인하고 그래도 전 주인이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나를 다시 미련으로 생각해 주길 바랬지 사랑이 이걸 노예와 주인님의 관계로 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요 무서워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을 할 때 예를 들면 자기가 사귀던 남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이 가진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 못났으면 그렇죠 나 확인해 본 적도 있어? 그렇죠 야 또 남의 인스타 뒤지고 막 그랬지 악물이죠 겨우? 이러면서 겨우 이 정도야 노래도 딸 그런 생각도 있어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울고 있으려도 엄청 많겠네 남편한테 그 얘기도 하고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솔직하게 아니 저는 구질구질해서 그거는 안 해봤어요 나 그래도 구질구질하다 내 이걸 찾고 있는 내 자신이 되게 구질구질해 그 짓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씁쓸하지 그 여자는 틀림없이 나보다 찌질할 거야 나는 생각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씁쓸하자 아니야 미쓰고는 확인하지 않아도 자기가 윈이기 때문에 아니 왜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아요 그럼 미쓰고가 찬 남자가 많아요 본인이 차인 남자가 많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차이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차인 본인을 찬 남자가 괜찮았어요 본인이 찬 남자가 괜찮았어요 아 그건 100% 찬 남자가 괜찮았어 제가 찬 남자고 네 제가 찬 남자가 더 낫던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빨리 그냥 제가 결론을 내릴게 이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는 결혼생활 하고 나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행복하게 결혼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혼을 결심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결혼생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을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분은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속마음은 내가 지금 이혼하면 그 다음에 어떤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분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분이 지금 남자하고 이 손 떼면 다음에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 이 여성분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하든지 사귈 수 있는지 아세요 뭐 다정다감하고 잘 보살펴주는 그런 남자 아닐까요 아니요 이 여성분은요 또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 남자가 이 여성분한테 뭐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 매력을 느끼는 거는 이 여성분이 그 남자한테 잘 맞춰줄 때에요 또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를 또 찾는다는 비슷한 스타일의 남자가 아니라 이 여성분의 매력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단성질하고 웬만큼 강한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소곳하게 대해줄 때 남자한테 대해주고 또 남자한테 맞춰주고 또 남자한테 약간의 애교도 부를 때 그 여성의 매력은 엄청 올라가요 음 왜냐하면 반전 매력 뭐 꼭 반전 매력이라고 할 건 없고 그렇다고 이 여성분이 다른 모든 남자한테 다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고 아 저 여자 저 남자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한테는 그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는 상당히 그 남자를 무시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상당히 좀 강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남자는 어 내한테 잘해주고 또 내가 그 정도 남자 아 그 정도 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자를 받아들였는데 아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니가 그렇게 뛰어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에 선호공이지 뭐 어이 귀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남자는 상당히 강한 남자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강하다는 게 뭐 우락부락한 측면에서의 강한 품이 넓은? 마운틴 마운틴 뭐야 고릴라 고릴라 그런 식의 강한 게 아니라 단지 너가 너 특성을 그대로 잘 나타나고 니 잘 나타나고 니 잘 나타나고 하는 것도 참 괜찮다 야 그렇지만 뭐 너가 내 앞에서 또 내한테 잘해주니까 그건 더 좋네 응 때때로 어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 훌륭하다 야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응 라고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뭐 위아래의 관계도 아니고 권위적이도 아니고 상당히 개방적이면서 또 수용적이고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자기만큼 인정해주는 그런 남자에 대한 갈급한 또 그런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대때로 내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은 참 누가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게 참 내한테 이런 의미가 있네 이런 식으로까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이분의 삶은 와 매일 상당히 의미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은 사연을 주면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남자친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다 죄값을 치뤄야 돼 우리 교회 가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원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주머니에서 2만 원씩 꺼내 원죄를 사하려면 2만 원씩 내고 사하고 그 패턴을 지금 그대로 자기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결혼을 할 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 삶을 이루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오래 견뎌야 됩니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실제로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다른 걸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걸 알아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인이 궁금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사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을 보는 것 자 오늘 우리 패널들이 상당히 상담에 있어서 도와주기보다는 상담에 겐세를 넣는데 참여를 하는데 그거조차도 쿠사리를 듣는다 라는 겐세이와 쿠사리라는 전혀 방송용어에 적합하지 않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아무튼 그 많은 태클과 반칙 속에서도 훌륭한 개인 드리블로 골을 넣어주신 우리 스트라이커 우리 황스트라이커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과야 다음과 왜 이렇게 긴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참 패널로 남고 싶다니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거 배우세요 지금 넣으신 분 누구예요 유지순입니다 미쓰고입니다 네 이미 반고정된 찌라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쓰고와 순희씨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 별로 그렇게 소원히 하지 마세요 안 나타나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시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